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밴드 다섯입니다. 근데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. 밴드 다섯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다섯 명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다섯 명으로 시작했습니다. 건반 치는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게 됐어요.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한 명의 자리를 다섯으로 넘겨 놓죠. 방송에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. 저희가 한 그래도 한 7년 8년 하면서 공중파 방송이 처음이거든요. 이야 첫 방송인데 라이브를 그렇게 잘 하셨다고요. 씹어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공연 잘 즐기시다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무사히 기나긴 공백기를 깨고 재출발하는 밴드 다섯에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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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